안녕하세요. 스퀴디입니다. 오늘부터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감옥 만드는 게임, 프리즌 아키텍트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한글로 정식적으로 모드가 옵션에 추가돼서요. 여기 설정 가보시면 언어에 한글 트랜슬레이션 모드라고 제작자분이 모드를 애써주신 덕분에 한글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프리즌 아키텍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같은 설정창에 들어가셔서 이것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플레이하시면 안글로 즐길 수가 있게 됐고요. 저도 조금 영문판 되기 전에도 조금 해봤었는데 안글판 돼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도입부를 먼저 플레이해볼게요. 프로로그 형식, 튜토리얼 형식의 도입부. 인트로베이션 소프트웨어 제 실력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프리즌 아키텍트는 맨 처음 나오자마자 한 10분, 20분 했나? 예, 그 정도. 영문판인 문제도 있었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많이 배우겠네요. 튜토리얼에서. 자, 프리즌 아키텍트. 이거 감옥 진짜 잘 졌는데? 예, 샤워실. 즉당. 자, CEO에게 전화 오네요. 이건 좀 힘들겠는데. 이 시설에 두 명을 살해한 죄수가 금되어있네. 처형실. 지금 아직 미국은 사형 제도가 남아있죠. 그래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중범죄자들은요. 그것도 이제 일부 주에 따라 다른데 아직 공식적으로 사형이 폐지되는 곳은 아니죠. 이곳에 새 시설을 지으라. 처형실을 지으라는 거죠. 건물 자체를 짓는 거야. 구치소와 처형실이 들어갈 만한 크기로. 입구도 만들래요. 자, 이걸 건설함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먼저 토대를 어, 벽돌이라든가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처형실이니까 아무래도 콘크리트가 조금 삭막하고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드래그해주면 네, 요거 크게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건설이 되고요. 어, 이거 자네가 또 오네. 왜 이렇게 바빠, 이 아저씨? 어, 인부가요. 밑에서 자재를 가져오네요. 철골과 콘크리트. 자, WASD나 화살표 키로 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조금, 얘 잘졌다. 교도소를 조금 눈에 좀 담아놔야겠어요. 제가 요거랑 좀 비슷하게 짓는 편이 좀 낫겠죠. 식당도 있고 주방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네요. 자, 처형실 입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예, 물건에 큰 감방문 이렇게 건설해주면 여기에 입구가 들어가나 보네요. 죄수들 수준, 감방 수준 이런 게 있고 욕구 이런 게 있네요. 어, 여기 완성됐습니다. 문도 완성됐네요. 감방문 달았네요. 어, 건물 안에 감방과 체험실을 만들었으면 하네. 벽돌, 벽으로 공간을 나눠. 이번에 또 벽돌, 벽으로 나누라는데 벽돌, 벽으로 어, 이렇게 공간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나봅니다. 돈이 되게 많은데요. 60만 달러나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1일 수지 예산이 2천 달러. 요 상태에서 내가 이걸 이어받는, 받지는 않겠죠? 이거 아마 튜토리얼이 되니까 인부감명 와서 지금 벽을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죄수가 한 45명 있는데요. 교도관이 한 절반 정도 있나보네. 절반 조금 못 미치게 있어도 괜찮나본데? 물론 교도관 죄수 1대1로 있으면 교도관이 좀 너무 많게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적으면 컨트롤이 안 되니까 한 절반 정도가 적당한 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시간표가 있는데 샤워, 시간표, 이걸 다 컨트롤할 수 있나보네요. 시간에 맞춰서. 근데 이거는 내가 직접 짜줘야 되는지. 아, 큰 감옥문으로 벽살 연결하네요. 가운데 마우스 버튼 또는 알키를 누르면 회전시킬 수 있다. 이따 보자. 아까 큰 강박문 있었는데 이렇게 하거나 휠로 돌리면 오케이. 좋습니다. 돌려 돌아 들어가야지 가로세로 할 수 있으니까. 시간표 한번 다시 볼게요. 샤워 일어나자마자 샤워 10시에 자유시간 1시쯤에 식사 식사로 두 번 두 번이면 되나? 저녁 아침을 안 먹네, 애들은 점심, 저녁 아점으로 한 번 먹고 저녁 한 번 먹네요. 자, 10시간 한 번 참치, 3끼 콩밥이 나온다는 게 거짓말이었구만 하루에 두 끼밖에 안 주네요. 자, 건물에는 방을 지정을 하네요. 큰 공간은 처형실, 밑에는 간방 이걸 지정할 수 있나 보죠? 지정을 안 해놓으면 막 쓰... 아, 이제 어떤 방에 어떻게 쓸지를 정하는 거구나. 자, 간방 필요 조건이 보이네요. 최소 크기 2 곱하기 3짜리 2x3짜리 막히고 실내 침대와 화장실이 필요하다. 오케이, 요거는 네, 조건에 아, 침대와 화장실이 필요하고요. 사형실은 조건이 뭐 있죠? 우선은 만들어보자. 처형실 사형실, 처형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네, 이걸 알려주네요. 침대와 화장실이 필요하다. 처형실은 전기위자 알렉트로닉 체어 전기위자 저기 전기위자에서 감전을 시키는 거죠. 자, 침대를 그러면은 여기다 해놓고 화장실도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놓게 해야지 볼일을 보겠죠? 이렇게 놓으면 볼일을 못 보겠죠? 이상한 모양이 될 테니까 이렇게 놔두고 전기위자는 어디 갔지? 여기인가? 플러스에 있어야 되나? 전기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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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전기위자 2000V의 정의를 구현합니다. 정의 구현하는 의자구만? 아, 무섭네요. 가운데 딱 아야, 하얀색 공간의 딱 가운데 처형실 전기위자를 건설합니다. 8.1.2 침대, 화장실 전기위자 건설이네요. 자, 이거 속도 조절을 조금 빨리 할까요? 빨리 빨리 가죠. 어, 지금 침대를 들고 오고 있습니다. 툭딱툭딱툭딱 전기재도 건설됐고 오케이 다 건설을 냈죠. 전화가 또 왔네. 남은 게 있지. 어,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어떤 거죠? 간방은 창문과 책상, 책장을 놓으면 좀 더 좋아진대. 시설 바닥은 장식을 하라고? 나무 바닥이나 모자크 타일 같은 걸로? 이거는 이게 별 필요 없는 건데 꾸미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밖에는 조을 달거나? 조을 달는 게 뭐지? 종? 조을 달거나 길만 좀 좋지. 아, 여기가 이 사람이 이제 사형당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안경 쓴 신부님이 와서 주네 에드워드 롬지라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왔다고 하네요. 맞아. 이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집행을 할 뿐이죠. 이렇게 우선은 이거 할 일을 먼저 해봅시다. 지금 여기 지금 예, 지금 프리스트 우리 신부님이랑 고해성사를 하고 있고요. 죽기 전에 우리는 그 전에 벌써 이걸 다 하나씩 해볼게요. 선택사항인데 이왕 가는 길인데 좀 멋지게 좀 꾸며서 보내보죠. 포장길 포장길 하이라이트 되는데 바깥에 길을 깔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네, 죄수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쉬고 있는데 가는 길을 이렇게 깔아줍시다. 그리고 조명, 아 조명 건설 설치하였군. 조명이었구나. 아까 조라고 되어있던 게 조명을 그러면 입구에다가 두 개 달아주고요. 창문도 필요하다고 했죠. 창문 달아주고 책장도 하나 달아주고 바닥, 바닥 바닥이 어딨지? 이게 바닥인가 보다. 모자이크 바닥을 모자이크 바닥이나 나무 바닥 나무 바닥은 좀 너무 상박하지 않나? 모자이크 바닥으로 달아줄게요. 뭐가 바뀐지는 모르겠지만 모자이크 바닥 책장이 아직 배달이 안 왔습니다. 오, 오고 있네요. 아, 이제 바닥을 안 깔았구나. 어쩐지 바뀐 게 없다 했어. 와서 바닥을 자재를 가져와서 모자이크 바닥으로 바꾸고 있네요. 창문도 속도 좀 빨리 해볼까요? 끝난 거야? 끝난 것 같은데 퍼센트가 아직 다 안 돼 있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직 다 완료가 안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성의를 다 했습니다. 망자에 대한 예의를 다 차렸어. 자, 이 사람을 바깥으로 어, 나오네요. 잠깐만, 천천히 가자. 혼자 나와버렸네? 주임한테 전화가 왔어, 이번에는. 아, 이성이 가네요. 동정하지 말게. 그는 냉열한 살인마야. 두 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자배까지 했지. 아, 누굴 죽인 거지? 여자를 죽였네요. 야, 이걸로 진짜 뭐 롤플레잉 같은 거 만들어도 되겠는데? 이 틀을 가지고. 어? 뭐야? 아, 바람을 폈었나보다. 야, 아내가 바람을 폈었나봐요. 분노에 찬 남편이 와서. 어, 수지안이 바람을 폈어. 너희들은 죽어야 돼. 천벌의 헬게. 내가 정의를 철퇴. 오우. 머리에 헤드샷. 헤드샷 두 방 맞고. 바람피던 남녀를 죽였습니다. 아, 예. 아, 교묘하게. 교묘하게 가디는. 야, 죽는 와중에서도. 남편은, 예. 죄가 없네. 죄가 없진 않죠. 죄가 있는데. 아, 이걸 자기 스스로 처벌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딱하게 됐긴 했습니다. 목사는 조금, 예. 아, 살인. 계획살인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총을 들고 갔으니까. 만약에 우발적으로 했었으면 좀 죄가 더 감형될 수도 있었을 텐데. 계획살인. 아, 이 주 목사는 그래요. 정부 그 사형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주는 또 사형제가 없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은 사형제가 아직도 존속되는 곳이 있는 거고 그 창발량론은 지금까지도 돼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항상 무슨 중범죄가 터질 때마다 사형제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항상 그 뜨거운 논란이 되곤 하죠. 전화가 또 오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대요. 아, 기껏 처형실을 만들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네요. 전기가 없네. 아, 여기 있잖아. 전기. 자, 공공시설 모드. 배선이, 전기배선이 들어와 있네요. 이게 발전기인가 봅니다. 발전하는 건 아니고 전기를 끌어와서 여기서 보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금 전기표시가 돼 있는 곳은 전기가 안 통한다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누가 전기를 끊어먹었나? 아, 연결이 안 돼 있네. 전선이. 그리고 한번 공공시설 모드. 배관과 전기배선을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관도 있네요. 물 공급하기. 큰 파이프 이런 거는 탈출할 수 있네. 자담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탈흥 영화들. 항상 이런 파이프 통과해서 가곤 하죠. 전기를 한번 이렇게 직접 여기 필요한 데까지 직접 연결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령 여기 있을 때 이 정도 범위까지는 자동으로 투입이 되는데 여긴 너무 멀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만 주고 지금 여기도 안 들어와 있죠. 전기이자도 그러면 조금 더 투입을 하자. 속도 좀 빨리 해요. 이것도 인부들이 가서 바로 배선을 하네요. 공도리 인부들이 와서 인부들이 만능이네. 인테리어도 하고 배선도 치고 좋습니다. 전화가 또 오네요. 아 전기이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저영실 아 전기이자는 전기 배선을 직접 연결해야 된대요. 가까이 있으면 안 되네. 조명 같은 건 됐는데 잠깐만 어 됐네 들어갔네요. 얘 들어갔네요. 직접 연결 안 되면 되네. 말이 틀린다. 아까랑 전기가 뭐야 교도소가 깜깜해졌다는데 보일 수가 없어요. 지금 공공시선을 못 오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축전기를 켜? 축전기를 키고 발전기를 켜? 잠깐만 축전기를 키라고? 잠깐만 아 진짜 깜깜해졌다. 어 이러면 다 탈옥하는 거 아니야? 우선 괜찮네요. 잠깐만 그러면은 축전기를 켠다는 게 어느 거지? 지켜기 우선은 축전기 먼저 달게요. 축전기 발전소 바로 옆에 붙여 전기를 다 생산합니다. 지금 여기가 왜 빨간색이 올라갈수록 부족한 것 같은데요? 3개만 달죠. 그리고 우선 이걸 켜자. 스위치 켜기 축전기 켜기 이게 켜는 거구나 스위치를 어 이게 전력이 떨어질 때 더 안전한 거죠. 왜 안 켜지지? 켜진 건가? 어 켜진 건가 보네? 이거 꺼볼까? 아 이게 꺼진 거고 네 아 됐어요. 됐어요. 음 전기는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어 배선 아 이제 작동하기 스위치 켜기 여기서 작동해야 되나?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까 말대로 직접 연결을 해볼게요. 아까 뭐 됐다고 그랬는데 안 된 것 같아요. 직접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표시가 들어오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왔다는 전력은 충분히 있어요. 지금 어 전화 오네요. 어 다 됐다. 자 이제 사용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어 이런 분위기 아주 좋아요. 미국 만화 미국 카툰 풍해 분위기 목사한테 찾아놨는데? 아 죽이고 목사한테 찾아왔구나. 자수하러 아이고 아 용서하고 싶어요. 그냥 용서받고 싶어요. 아이고 네 신은 신은 뭐 다 용서하지만 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받아야 되죠.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의 심판을 받겠대요. 저의 심판을 받겠대요. 저의 심판을 받겠대요. 아 아 예 아 예 에드워드 롬지 당신은 두 번의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유언을 남겨 수잔 미안해 아 예 줄을 유이치고 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네요. 네 튜토리얼부터 아주 재밌는 도입부터 아주 재밌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대충 어떻게 하는지는 감이 딱 잡히네요. 예 도시 시뮬레이션 이런 게임과 좀 비슷한 자 오늘 죽음 한 명 이야 메세지 죽음 한 명이 뜨네요. 사형 당해서 죽음 자 그러면은 자 새 감옥 만들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이즈인 것 같아요. 감옥 사이즈 처음이니까 자금으로 해놓고요. 전장의 안개 라는게 있구요. 나무가 생성되고 호수 생성 건물 생성 생성 패배 조건 이런게 있습니다. 교도소 잘못 운영하면 해고됩니다. 이런게 있네요. 깽단이라는게 있고 무한한 제작 이건 샌드박스 모드 고대는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깽단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초반에 자 깽단 아 바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하네요. 잠깐만 멈춰주고 음 할 일이 두개 있어요. CEO의 편지 읽기 Dear Sir, Madam Congratulations on completing your basic instruction 첫번째로 모든 프리즈는 월든이 필요하다. 뭐 뭐 키친 도 뭐 만들어야 되고 뭐 저쪽 그러네요. 예 지워버려. 자 제수 도착 8명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최소 보안 2명 평균 보안 6명 23시간 안에 들어 온다고 하는데 어 지금 요게 들어올 때마다 어 보조금 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고위험 자료를 받으면 그러니까 막 강력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살인이라든가 요런 사람 받으면 보조금이 훨씬 많지만 아무래도 얘들이 폭동에 일으킬 위험이 있을 테고 지금 저위험 2, 중위험 6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수후감자 수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네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그러면은 요걸 조금 줄여볼까요. 여덟명 초반 여덟명은 좀 그렇고 짝 홀수 5명씩 들어올까 아예 5명씩 저위험 하나 중위험 넷 요렇게 네 보조금 다음은 2300달러가 들어오고 어 저 여유가 있고 교도자가 충분히 크면은 이걸 팍팍 늘려 가면은 예 수감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보조금도 많이 받겠죠. 아 직원은 이제 인부 8명 들어 있고요. 죄수는 아직 안 들어 있고 수감 네 작업 없고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에 두 개의 보조금만 받을 수 있다. 회색의 회계사를 통해서 제한을 잃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네 퀘스트 같은 거 인가 보네요. 기본 구금실 오케이 기본 구금실 퀘스트 하나만 봤고요. 우선 대출은 현재 못 받게 되어있네요. 자 현재 저희가 5만 달러의 잔고를 가지고 있고요. 어 매달 800달러씩 들어옵니다. 요게 아무래도 뭐 고용을 할 때마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수지 예산이 자 그 다음에 빨리 24시간 안에 다섯 자리를 만들어야겠어요. 병 그 병실을 병실이 아니라 깜빵을 깜빵을 다섯 개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런 거 구치소, 샤워실, 운동장, 주방, 식당 2명의 교도관 2명의 요리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토대를 만드는데요. 벽돌이랑 콘크리트랑 콘크리트랑 다 가격이 똑같나요? 아 둘 다 60달러네 벽돌로 아예 저버리자 요거 요기가 지금 차가 오고 있는데 배달물 보관소가 이쪽에 있고 쓰레기가 이쪽에 있네요. 그러면은 요기쯤에 너무 크게 만들면은 안 되는게 이렇게 막 크게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돈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잠깐만 어떤 사이즈 만큼 만들어야 되나 너무 크면 또 그렇고 돈은 절반만 쓸자 저희가 한 5만 달러 정도 있거든요. 2만 달러 정도만 이 토대 만든 데 쓸까요? 딱 맞춰서 30분에 40? 30분에 40? 이렇게 토대 만들어 봅시다. 자 시간표 보자 아 시간표 못 보네 초반이라 그런지 교도소장이 없대요. 자 이렇게 만들어놨고 돈이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이 오고 있어요. 어서와 잠깐 속도 좀 빨리 인부들이 먼저 토대를 만들어야지 여기 교도소를 짓거든요. 자재들 갖고 왔고요. 자 입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도 큰 감방문 감방문으로 입구를 하나 만듭시다. 30cm 아 30m 40m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감방은 아니고 이거 점차 토대로 이렇게 늘리면 되니까 초반에는 너무 크게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돈을 많이 쓰면은 막 이거 다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돈이 없으면 초반에 사이즈 정하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엄격 진지한 교도소장으로서 법을 엄중히 집행을 해야겠죠. 자 인부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고 나무 조각 같은 게 있네요. 야 근데 공사가 진짜 금방 한다. 지금 난리 많이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몇 시간 안 지났어요? 6시간 7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금방 금방 만드네요. 수익도 예한 없이 날 때마다 올라오고 요거 준비가 안되면은 요거 잠깐 멈춰놓으면 되니까 조회수 들어오는 거 없으면 해놓으면 되니까 부담 없이 그냥 받겠습니다. 문을 조금.. 아 문이 여기가 이쁘죠.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오케이 완료 조명은 알아서 박히네요. 아 조명 알아서 박히고 통나무 이런 게 있는데 바닥에 무관 더미